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음악산업의 장엄한 무대 위에서 목소리의 힘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음악의 흐름을 넘어선 대중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남자 가수 탑7을 집중 조명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가수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들의 출연료, 광고비, 앨범 수익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는 감성과 노력이 깊게 담겨있는 결과물입니다.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 가수의 이야기를 통해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애녹이 9월에 약 8억 7천만원의 수입을 기록하며 음악계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약 2,800만원으로 다양한 무대에서의 활약과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애녹은 트로트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애녹의 매력은 그의 음악적 깊이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에 있습니다. 그는 공연을 통해 팬들과 깊이 교감하며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최근 그는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애녹은 팬층을 넓히고 그의 음악적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뮤지컬 사위찬미에서 주연을 맡은 애녹은 9월 예스24 뮤지컬 연극 예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위찬미는 관객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애녹의 뛰어난 연기와 가창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활약은 그의 음악적 다양성과 무대 위 카리스마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 애녹은 정식 데이트를 통해 화사한 분위기를 차아내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애녹은 그의 일상과 인간적인 면모를 팬들에게 보여주며 그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애녹의 활동은 트로트 음악을 넘어 다양한 예능과 광고에서도 그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그의 차별화된 음악 스타일과 무대 매너는 계속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그의 지속적인 성공과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박서진은 9월에만 약 9억 2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트로트 음악계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3천만원으로 광범위한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며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장구를 이용한 공연으로 유명하여 전통악기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장구 연주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감정을 자극하는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박서진은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sns와 다양한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의 sns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되며 그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며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만듭니다.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상당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박서진은 광고계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다양한 광고에서 빛을 발하며 그의 경제적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 38회 사선문화재에서 나팔꽃 인생을 열창한 박서진은 특별한 무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박서진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가 돋보인 순간이었습니다. kbs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 박서진은 생애 첫 뮤직비디오 촬영 과정을 공개하며 새로운 도전을 선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예술가로서의 진솔한 모습이 드러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계의 빛나는 별로서 그의 향후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그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음악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5위 가수 박지현 9월에만 9억 5천만원 벌어들인 가창력의 주인공 박지현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감성으로 9월에 약 9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가수 순위에서 5위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출연료만 해도 3200만원에 달하며 그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무대와 탁월한 가창력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팝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아우르며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앨범들은 발매될 때마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성공 외에도 그는 광고계에서도 친근한 이미지와 독보적인 스타일로 많은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눈에 띄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데이즈드와의 최근 화보를 통해 그의 남성적이면서도 개성있는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 화보는 그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그의 재능과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 혼자 산다와 물려줄 결심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일상과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가수로서의 꾸준한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 박지현으로서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목표와 음악 활동에 대해 항상 열정적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지현은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꾸준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에서 눈을 뗄 수 없으며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박지현의 매력적인 무대와 진정성 있는 음악 세계가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4위 가수 장민호 9월에만 9억 7천만원 벌어들인 멀티엔터테이너 트로트계의 빛나는 별 장민호가 지난 9월에만 약 9억 7천만원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출연료만 해도 3,400만원에 이르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에서 보여주는 탁월한 활약이 그의 인기를 증명합니다. 장민호는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진중한 무대 매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팬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하며 그의 공연은 항상 매진을 기록하는 흥행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그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의 예능감과 인간미가 돋보이는 순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며 장민호를 단순한 가수 이상의 멀티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 여정은 그의 고향 인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앨범 2장 1절의 마지막 소절은 그의 고향 인천에 대한 헌정과 같습니다. 이 앨범은 장민호의 감성을 깊이 있게 담아내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음악적 기반과 팬베이스를 확고히 했습니다. 장민호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장르와 방송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갈 계획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창작활동과 팬들과의 교류는 그가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민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며 그가 새로운 음악적 실험과 도전을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위 가수 정동원 9월 수익 약 10억 5천만원 젊은 트로트 신동 정동원이 지난 9월 동안 약 10억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의 출연료가 3,400만원에 달하는 것을 포함해 그의 재능과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동원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를 통해 그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발매하는 음반은 매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는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등장하며 동황군단이라 불리는 팬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E&A와 이 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 시골의 간 도시 제트에 출연 중인 정동원은 방송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다재다능한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며 그의 예능감 또한 돋보입니다. 한편 정동원은 J.D.1이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통해 K-POP 시장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J.D.1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싱글 Who Am I는 데뷔와 동시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르는 등 화려한 시작을 알렸고 최근에는 신곡 에러 405로 일본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여 국제적인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또한 J.D.1 모드에서 책임조라는 곡의 안무 연습을 공개하며 춤 실력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차세대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계속되는 성공과 다방면에서의 활약은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위 가수 2,000원 9월 수입 약 11억 2천만원 가수 2,000원 9월 수익으로 11억 2천만원 보도 연예계의 톱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 9월 한 달 동안 2,000원은 방송 출연과 광고 등을 통해 무려 11억 2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0원의 출연료만 해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더불어 예능에서도 빛나는 다재다능한 매력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00원은 뛰어난 음악적 실력과 함께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의 음악 앨범은 매번 발매와 동시에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며 다양한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는 등 그 인기의 척도를 가능케 합니다. 또한 친근한 이미지로 광고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0원이 직접 작사, 작곡한 하늘여행은 SBS필, SBSMTV, 더트로쇼에서 9월 넷째 주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이 곡의 뮤직비디오와 음원은 유튜브에서 각각 410만 뷰와 167만 뷰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추석 특집쇼 이찬원의 선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꾸며진 하늘여행, 무대는 방송 후 네이버 TV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 개최된 콘서트에서도 이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찬원은 트로트 신세대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1위 가수 영탁 9월 수입 약 11억 5천만원 9월이 음악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러 아티스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9월 수입 1위를 기록한 가수 영탁은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수입은 약 11억 5천만원에 달하며 출연료만 해도 무려 4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닌 영탁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실력과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영탁은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공격적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는 특유의 매력적인 보컬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장악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최종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영탁은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9월에 기록한 막대한 수입은 그의 꾸준한 방송 출연과 다수의 광고 계약 덕분입니다. 영탁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예능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팬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예능감은 그가 대중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수 영탁의 성공 뒤에는 그의 뛰어난 작곡 실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곡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9월에만 영탁이 직접 작곡한 5곡이 담긴 앨범 슈퍼슈퍼가 발매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통해 그는 상당한 음반 판매 수익과 디지털 스트리밍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영탁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서 대중음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슈퍼슈퍼 앨범은 영탁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트로트의 감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곡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 앨범은 발매 즉시 음원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영탁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영탁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 팬층을 넘어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인기는 광고 시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성실한 모습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가 출연한 광고들은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며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9월에도 영탁은 다수의 광고에 출연하며 그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광고계에서도 그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탁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그는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영탁의 이러한 팬들과의 소통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사랑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인기를 더욱 공부히 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주어진 기회를 잡은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도전 정신으로 이뤄진 결과입니다. 그는 음악적 역량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열정과 노력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영탁이 9월 남자 가수 중 수입 1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실력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그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영탁은 트로트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은 영탁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으며 앞으로도 그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9월 수입 1위라는 타이틀은 영탁이 이뤄낸 성공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영탁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